강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꼭지다 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HBM이 왜 앞으로도 확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쾌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현재 글로벌 주도주를 보이고 있는 것이 결국 엔비디아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 주도주의 특징이 가장 빨리 떠오르고 가장 늦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엔비디아만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 되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이제 대마불사다 쉽게 죽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이 엔비디아를 보면서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왜 그럼 이렇게 뜰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물음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AI 시장이 현재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도 연관되는 수밖에 없고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현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CPU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것도 GPU라고 하거든요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차이점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AI에는 GPU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CPU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Q 180짜리에 대한 모범생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 100문제를 풀어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차례대로 다 쳐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100번째 문제라면 1번부터 99분까지 풀고 난 다음에 100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과정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CPU라는 하나에 대한 칩은 상당한 브레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GPU라는 개념은 일반인들 1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한 명에 한 개씩만 푼다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GP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CPU를 직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GPU를 병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집중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집중을 하면서도 다른 여타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컴퓨터에 대입시켜 본다면 사람은 CPU에 대한 형태를 띄는 두뇌가 아니라 GPU에 대한 형태를 띄는 두뇌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음 그림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에 대한 부분과 GPU가 다른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왜 HBM이라는 게 뜰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HBM은 하나의 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PU가 우리가 작동을 할 때는 첨단 보안시설의 보안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가 CPU한테만 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큰 메모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GPU는 말 그대로 100개의 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개의 방마다 키가 하나씩은 다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역복 자체도 넓어야지만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 이런 창고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에도 적층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현재보다 더욱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HBM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도출을 컴퓨터가 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부분들인데 채 GPT 같은 경우는 이런 딥러닝을 기반으로 문제에 대한 도출을 해내고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한 연상되는 단어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 안에서는 많은 생각들에 대한 방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생각들에 대한 방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GPU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당한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현재는 9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여타의 이런 AI 칩 관련된 GPU도 상당히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바로 또 이 HBM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중요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